안녕하세요.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대외정책에 대한 실체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립주의는 고립주의인데 이게 선별적 고립주의 내지는 이중잣대 고립주의입니다. 유럽은 내치고 한국, 일본 이쪽은 당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측근이죠. 프레드 플라이트. 이 사람은 듣보잡이 아닙니다. CIA랑 미 공무부에서 한 20년 정도 쭉 봉직을 했고요. 트럼프 때는 이제 그러니까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비서실장, Chief of Staff인데 이게 이제 사무총장 역할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NSC를 주재하는 게 국가안전보장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드바이저요. National Security Advisor가 그걸 이제 실제로 하는데 그 사람이 워낙 할 일이 많으니까 NSC라는 거대 조직을 이제 관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고 이제 요즘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저기 뭐 엊그저에 한국에 들어와서 아주 심각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 없다. 혁신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일단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외교안보 책사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트 AFPI 부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거라 전망하면서도 혁신적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이제 말을 이제 많이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 일단 주한미군 철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미 의회가 2018년 이후 7년째 국방수권법안 매해 결정되는 거죠. 다음 해에 주구방 예산 결정하는 그걸 법안 형태로 미국은 만드는데 거기에 주한미군 규모를 매일 못 받고 있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2022 회계 년도에 관해서는 못 박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바이든 당선 원년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서 안 한 거고 기술 내용에는 사람 명수는 얘기 안 했지만 주한미군이 엄청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구구절절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 정도의 당연한 얘기고. 혁신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대통령 권한 아래에서 할 수 있죠. 그러면 주한미군이 2만 8,500명 유지되는데 뭐가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이냐. 저는 이제 바라건대 중국을 겨냥한 비핵 첨단 무기를 배치한다. 그렇게 좀 바랍니다. F-35A라든지 미 육군 중거리 화력, 타이폰이라고 불리죠. 토마호크랑 SM-6를 미 육군이 육상에서 발사하는 것. 그다음에 미 육군의 PRSM, 더 나아가서 미 육군의 극초음속, 장거리 극초음속 이런 것들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국내 유튜버 중에 주한미 공군의 F-35A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하는, 또 그걸 줄기차게 조명하는 게 백모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미국이 말하자면 중국을 억제하는 비핵 전력을 수준을 제로에 갖다 놓은 거예요. 스스로 중국 눈치를 보면서 억제해온 거예요. 이제 그거를 빗장을 풀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이츠가 드디어 한국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못을 박았죠. 미 공화당 정치꾼들이 아무 말 대잔치하면서 이제 한국의 핵무장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러니까 또 이제 국내 여론이 떠들썩 했었는데 제가 그럴 리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체 핵무장이 한국의 이익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체 핵무장 없다. 이렇게 모습을 확 박아버려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미국이 한국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튜 포팅어, 전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부보좌관입니다. 굉장히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대만을 미국이 포기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게 되고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면 중국이 핵무기가 급증하고 러시아 핵무기 급증하고 인도 핵무기 급증하고 파키스탄 핵무장 강화되고 이란 핵무장 강화되고 사우디가 파키스탄과 손잡고 핵무장하고 이게 연쇄 반응, 도미노 반응을 일으킨다. 난장판 된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선 미국이 대만 방어에 진심이어야 한다라는 게 매튜 포팅어의 최근 주장입니다. 매튜 포팅어는 트럼프 2기의 캠프에는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국의 전략가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핵무장을 오케이할 수가 없는 처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그릇된 관념이 좀 퍼져 있는 거예요. 많이.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말을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K-핵 몽상이죠. K-핵 몽상. 결국 이런 관점이에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이 M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제재당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손에 장을 지지입니다. 한국이 MPT 탈퇴하고 핵무장하면 한미동맹 깨지고 제재당합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깨지고 제재당하고 국제적으로 거의 이란이나 북한 취급 비슷하게 받는 경지에 가더라도 핵무장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핵무장 찬성합니까? 이렇게 묻는 건 의미가 없어요. 비현실적인 물음이에요. 핵무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대가가 뭔지를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K-핵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걸 막 선동을 하는 노골적 핵심 감염자는 나경원이죠. 페이스북에다가 6.25입니다. 이제 핵무장할 때입니다. 정말 개무식한 소리죠. 나여사. 나여사라고 쓰고 정말 무식한 정치인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는 좀 더 교묘한 위장 감염자죠. 잠재적 핵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글쎄요. 잠재적 인간성을 좀 갖추십시오. 한동훈 씨. 잠재적 핵 능력 뭐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 플라이츠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전술핵 배치는 답이 아니다.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도 대안은 아니라며 북핵 해결을 위한 단기적 해법은 북한과의 대화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대화가 바로 시작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예. 이 전술핵 배치는 답이 아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말 자체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술핵은 배치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폭탄이에요. 그냥 들고 돌아다니는 물건이에요. 모바일해요. 배치는 옛날 전술핵은 지상발사 미사일 형태, 지상발사포 형태였기 때문에 배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의 이론적으로는 미국 비행기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사용인가 받은 비행기가 B2가 사용인가 받아있을 거고 B1 사용인가 받아있을 거예요. 제가 확실치는 않아요. 그다음에 F-35, F-15, F-16 그러니까 미 공군에 이런 비행기들이 날아갈 수 있는 데는 잠재적으로 전술핵이 사용될 수 있는 곳이에요. 운반될 수 있는 곳이에요. 잠재적으로 그래요. 미국의 모든 전술핵은 최근 우리가 제가 가끔 보였지만 이건 B61-10인데 최근에 이거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B61-13도 생산 시작했거든요. 미국의 모든 전술핵은 비행기 투하 폭탄이에요. 비행기 투하 폭탄 갖다 놔. 비행기 투하 폭탄 갖다 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지 잘 모르겠어. 한국과 같은 최민감 전쟁터에 핵폭탄을 쌓아놓는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오산 미 공군 기지 아니면 군산 미 공군 기지인데 지역 주민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거니와 이게 중국 해안에서 직선거리 400km 미만이에요. 첨단 비행 무기에서 400km면 옆집이에요. 그냥 건너편 집이에요. 여기에다 핵폭탄을 싸나?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전술핵이 배치되지 않았으니까 핵 공유도 없죠. 핵 공유라는 게 나토식 핵 공유라는 게 뭐냐면 미군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독일 전투기, 네덜란드 전투기도 핵폭탄을 떨어뜨릴 권한이 있다. 단지 그 핵폭탄을 들고 나갈 거냐 말 거냐는 미국이 결정한다. 이것도 황당한 얘기야. 사실은. 나토 핵 공유가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이지 실제적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관료적 게임이에요. 나토 핵 공유라는 게 나토 방식의 핵 공유를 해야 됩니다. 한국 공군기가 핵무기를 들고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 핵무기를 들고 나가냐 안 들고 나가냐 채워주는 건 미국의 권한이 있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핵 공유에. 그게 나토식 핵 공유예요. 그래서 나토 핵 공유의 목적은 소련,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 향상이 아닙니다. 미국이 핵투발할 수 있는 능력 말고 유럽 국가가 핵투발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거는 아무 억제력엔 차이가 없어요. 단지 유럽 내부를 평화스럽게 만들고 유럽 국가들끼리 싸워갖고 세계대전 두 번 났잖아요. 그냥 미국이 핵폭탄 지고 주해줄 수 있으니까 너희들 그런 줄 알고 다 조용히 해, 살아. 두 번째는 핵을 사용할 때 유럽을 공범으로 만들려는 거죠, 말하자면. 같은 핵무기라는 끔찍한 무기를 사용한 같은 주체로 만드는.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죄의식을 느낄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저쪽 북쪽이나 중국이 핵무기 갖고 우리 위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토식 핵공유도 핵무기를, 전술핵을 갖다 놔도 핵공유할 필요도 없고 갖다 놓을 필요도 없다, 여기. 갖다 놓는 건 이건 멍청한 짓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 플라이츠가 나토식 핵공유, 아니, 전술핵무기 배치 생각 안 합니다라고 한 거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어디가 제가 의심스럽냐. 평양과 대화해서 딜치겠다 이건데,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무슨 딜 칠라 그래? 빅터 차, 전략국제연구소 한국석좌, 부시엔 정부 때 NSC 한국 담당이에요. 뭐 특별히 민주당스럽거나 특별히 공화당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북핵 딜을 치려고 한 거를 옆에 보좌진들이 뜯어 말렸다라는 게 워싱턴에 퍼져 있는 파다한 얘기입니다. 그때 트럼프가 치고자 했던 딜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까지의 북에 핵과 미사일의 면제부를 주고 앞으로 더 실험을 하거나 발사하지 않겠다, 동결이었다. 이란 JCPO에 비슷한 거죠. 그거보다도 좀 더 널널하죠. JCPO는 핵무기 인정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빅터 차가 한국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SBS에 인터뷰를 하면서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딜 치려는 것을 볼튼과 폼페오가 말렸었다. 트럼프 이기엔 그같이 제어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빅터 차 이 양반은 모국어가 한국어입니다. 아마 미국서 출생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출생했더라도 우리말을 한국인으로서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왜 할까요? 주제가 민감하고 무서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했어 라고 자기 미국인 동료들이 검증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입니다. 그 정도로 민감한 주제죠. 이런 주제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대만은 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우리보다. 트럼프 측근의 대만 모욕 막말이 있죠. 트럼프 이기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걸어온 데는 엘브리치 콜비. 트럼프를 좀 못때문 걸 배웠어. 트럼프보다 더 황당한 막말 극단 발언을 합니다. 대만은 지금 집단 자살각입니다. 아니 라이칭더 같은 반중인사를 대통령으로 뽑아놨는데 국방이 그렇게 개판이면 집단 자살하자는 얘기 아니고 뭐예요. 대만은 GDP의 10%를 국방비로 써도 모잘라요. 말은 맞을 수가 있는데 국방장관 후보 쯤 거론되는 공적 커리어를 밟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남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what are the things that's going on for now on G and I think this is a this is a kind of a tough statement but I think it's true unfortunately. It borders on vaguely suicidal behavior because Taiwan is voting for candidates whom Beijing has made very clear. It regards as a serious provocation fairly or not and at the same time Taiwan is not. Trip southern America Near what it Need to do Revolution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end Of the day Is going to Help those Who helps Themselves I mean That's only Rational And reasonable Especially When you Look at The mood In the United States Is Pretty Anti-interventionist The I think 3% Is woefully Inadequate I would Say 10% Would Be I mean I don't Think There's A Particular Figure But Israel Is Actually Much Less Threatened Than Taiwan There's No Great Power 그러니까 말 자체는 맞을 수 있는 말이에요. 말 자체는. 타이완이 국방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징병 기간도 늘려야 되고 국방에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니 라이칭도 같은 반중인사를 대통령 뽑아놓고 국방을 저렇게 개판으로 하면 집단 자살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혀 다르죠. 아 참 이쪽 진영 사람들이 좀 그런데 이 프레드 플라이츠는 선수라 그렇지 않아요. 엘브리치 콜빈은 듣보잡이고 사실은 관종이에요 좀. 그래서 이제 빅터차는 트럼프는 대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버릴 수도 있다. 그러려 그런 거를 매튜 포팅과 같은 사람이 말렸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직접 들어보십시오. 트럼프는 타이완이 대상에 대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시진핑의 강력을 통해 지구에 대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도 가치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거래의 대상이고 모든 게 다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타이완이 언제든지 협상의 대상으로 대상물로 전락해서 버리는 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빅터차가.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히 정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파적인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실제로 봉직했던 정부는 공화당 정부에서 봉직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죠. 워싱턴의 빠삭한 사람이고. 여기서 이제 빅터차가 트럼프 정부의 제일 위험한 점을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일기 때랑 달리 이번에 집권을 하면 이게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나 잘 아는 빠꼼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를 브레이크를 걸었던 그런 전문가 집단을 완전히 따돌리는 방식으로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팀을 짤 거다. 그래서 트럼프를 제어할 사람이 없게 될 거다. 그게 제일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But the big difference in the second term is that he knows how government operates. And there won't be a group of seasoned advisors around him who will try to deflect his worst instincts. Like I certainly understand the views of people like Matt Pottinger and others who worked for him. You know, they believe very strongly in Taiwan's defense. But they're not going to be in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그러니까 트럼프도 일기 때 대만 버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움직임을 보여서 그걸 가로막은 게 Matthew Pottinger였는데 제가 이제 Matthew Pottinger, 제가 여러 번 거론을 하죠, 여기서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기 때는 없을 거다.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그렇게 말 안 듣고 입바른 소리하는 놈들이 어디야? 이거 다 알아갖고 그런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거다. 그게 제일 겁나는 거다. 이거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제일 불안해요. 지금 트럼프 이기 때. 어떤 원칙과 전략이 없는 사람이어서 어디로 튈 줄 몰라요. 어디로 튈 줄 모른다고.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대만이나 한국보다 100번 더 불쌍한 처지죠. 트럼프의 우크라 정책은 제가 이거를 보고 완전히 반 트럼프로 도른 거거든요. 이 영감님이 도르셨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네 가지 경우에 중에, 컨비네이션 중에 최악 B2에 해당을 합니다. A1은 뭐냐면 영토의 온전성, 영토의 완전 수복을 강조를 하면서 군사 지원을 계속하는 거죠. 푸틴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 돕겠다. 우크라가 전쟁의지가 있다면. 이런 관점이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바이든 정부가 이렇습니다. A2는 뭐냐면 협상 타협을 강조는 하는데 군사 지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협상 타협할 겁니다. 그래야지 저거 어떻게 러시아를 완전히 껍질을 어떻게 벗기겠어요. 그래도 핵으로 무장한 국가인데. 그렇지만 협상 타협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군사 지원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이 꽤 많아요. 내심이. 그게 이제 스티븐 커킨, 제가 좋아하는 프린스턴 대교수.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도 이런 관점일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크리미아는 결국 러시아한테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전쟁은 협상 타협으로 끝나야 된다. 이런 얘기 썼다가 초기에 욕 바가지로 먹었었죠. B1은 뭐냐면 영토의 온전성 완전수복은 강조하는데 군사 지원은 차단하거나 비협조예요. 이게 전쟁 초기에 숄츠 독일, 전쟁 초기에 프랑스가 그랬죠. 프랑스는 오히려 영토 하량의 주자까지 주장을 했죠. B2는 뭐냐면 협상 타협을 강조하면서 군사 지원도 차단시키려고 시도한 거예요. 트럼프가 이걸 했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미 하원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지원 안이. 그래서 그거 보고서 영감님 정말 너무하네. 그래서 그때 완전히 트럼프에 대한 미련을 다 접었습니다. 이게 트럼프, 헝가리, 오반, 러시아 간첩들이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가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대선 토론회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하기도 전에, 취임하기도 전에 당선자 신분으로서 당장 우크라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짤란스키가 그냥 들이받아버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전쟁을 끝낼 방법이 있다면 당장 우리에게 말해줘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성, 우크라이나의 국가 존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안이라면 우리도 그에 대해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이 나의 인생, 우리 국민의 인생,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 전쟁을 끝낼 방안이 있다면 선거 때까지 질질 끌지 말고 지금 당장 밝혀야 한다. 짤란스키의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절규죠. 절규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크라나, 대만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게 좀 있는데 트럼프의 측근들이 한국과 일본 안심시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어요. 6월 29일 날. 우리는 지금 7월 9일, 7월 8일 이때에 프레드플라이츠가 왔잖아요. 로이터는 이미 6월 29일 날 프레드플라이츠를 이름을 적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한국, 일본을 다니면서 트럼프의 정책에 관해서 한국,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이게 특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will encourage Japan, South Korea ties, allies tell foreign officials. 이때 allies는 트럼프 측근을 얘기합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동맹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부 관료들에게 트럼프가 미일관계 또 한미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며 한미일 상국체제를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라는 메시지를 트럼프의 측근들이 열심히 전화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전체가. 그러면 로이터가 그때 언급한 핵심 측근 세력. 프레드 플라이츠. 그 다음에 프레드 플라이츠는 AFPI,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의 부소장이죠. 그 다음에 헤리티지, 헛슨 연구소, 이런 데를 언급합니다. 이런 말을, 이런 메시지를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로서. 그런데 언급하지 않은 인물은 누구냐? 우리나라 언론에 띄웠던 트럼프의 차기 국가안보보좌관 깜. 엘브리치 콜비. 트럼프의 차기 국방장관. 그리스토프 밀러. 이건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커리어가 그 깜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국방장관이나 국가안보보좌관 하기에는 깜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토프 밀러는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지금처럼 많이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이거 끔찍한 소리거든요. 미국이 전 세계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립시키는 역할을 이제 안 하겠다라는 소리가 돼요. 끔찍한 얘기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서 야 국방장관 후보라는 제가 이런 관념을 갖고 있어. 도대체 트럼프 영감님이 지금 어디 달나라가서 사시르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콜비는 들으셨듯이 대만은 자살하려 환장한 나라들이에요. 환장한 사람 됩니다. 야 이 인간은 트럼프보다 더 그건 있어요. 야 니가 트럼프냐? 트럼프가 그건 안다고 너도 그건 아냐? 그게 엘브리치 콜비. 다음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사람. 근데 로이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엘브리치 콜비나 크리스토프 밀러 같은 사람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프레드 플라이츠 이번에 한국에 온 사람.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 AFBI, 헤리티지 재단, 헛슨 연구소. 이런 듣보잡이 아닌 무게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이터의 6월 29일 기사를 한번 쭉 덧둬보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트럼프의 거물급 측근들과 한일정부 최고위층이 수십 차례 만난다. 이미 만났고 앞으로 더 만난다. 그런 얘기예요. Dozens of meetings니까 한 100차례쯤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영어에서의 hundreds of meetings 그러면 한 천 차례 넘어갈 때 그렇고요. Dozens of로 그러면 100차례 이 짝 저짝 무지하게 만난다는 거죠. 문턱이 달아지게. 그래서 이는 한국, 일본에 대한 트럼프 진영의 발빠르면서도 진지한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터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프레이드 플라이트가 오기 전에 얘기예요. 이게 한 일주일 전쯤에 6월 29일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진영의 한국, 일본에 대한 정책은 유럽, 나토에 대한 교만한 태도와는 딴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측근들의 이 같은 보도 듣도 못했던 노력은 한국, 일본을 방문해서 유럽,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의 거친 막말 스타일은 인도태평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시도다. 이런 기사는 참 영어가 어려워요. 베베 꼬아서 의미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음미하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the previously unreported push, 그러니까 이런 보도 듣도 못했던 이런 트럼프 측근들의 눈썹이 휘날리도록 돌아다니는 이 매진은 is part of an effort, 일종의 노력인다. 트럼프's allies, 트럼프 측근들에 의한, 뭘 하기 위해서 to convince Washington's closest friends in Asia, 미국의 아시아 맹방들인 한국과 일본에게 that his smash mouth approach to traditional alliances, 그러니까 대서양 쪽의, 유럽 쪽의 전통적 동맹들에 대한 트럼프의 막말 방식이, 막말 스타일이 ends at the shores of the Indo-Pacific. 인더-Pacific에는, 인더-Pacific의 해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더-Pacific 지역에는, 인더-태평양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려 하는 노력이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을 해요.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 진영의 거의 유일한 공통점은 한국, 일본, 아시아에 대한 정책뿐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 승계할 거의 유일한 정책은 한국, 일본, 아시아에 대한 정책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이터가, 그 다음에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은 캐나다와 유럽 동맹을 분노하게 만든 교만한 태도와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음을 뜻한다.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은 오타와 브루셀의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오타와는 캐나다죠. 캐나다에서 EU 수도인 브루셀까지의, 그러니까 캐나다와 유럽의 동맹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교만한 접근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한국과 일본을 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로이터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로이터는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살벌한 위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만하다. 첫째, 대만 회업을 둘러싼 미중 긴장 고조. 둘째가 남중국해 위기. 셋째가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중국-러시아 파트너십. 넷째가 붕러 밀착과 한반도.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겐 막말 함부로 못한다. 아시아 쪽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의 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up하시고요. 아시아 쪽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의 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더욱자 Casual questa 장기 бок을 맡으시고요. 아시아 쪽에 대해서는, expres지? 아시아 쪽에 대해서는, mulheres, Black men,gers, 그应が 하시아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Σ. 아시아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시아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업을irsestone 바랍니다.